이승만 TV 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훈의 역사비평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거짓말과 뿌리 깊은 노비근성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년 전에 2020년 9월에 펜앤마이크라는 인터넷 신문에 경희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 중인 황성영 교수가 한국인의 거짓말과 뿌리 깊은 노비근성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저의 오늘 제목은 이 칼럼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따라서 저의 이야기도 칼럼을 주로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집단심성과 그것에 반영으로서 사회정치의 현실을 그 모순을 너무나 정확하게 직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칼럼이라서 오래 기억이 남았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 예비전으로서 각 당의 후보전을 보면서 칼럼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집단심성에는 거짓말을 잘하고 또는 용인하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뿌리 깊은 노비근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비근성이란 것은 황교수에 의하면 조선왕조 500년이 남긴 부의 역사적 유산으로서 우리 한국인들의 집단심리에 한 가지 성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조선왕조 시대에 18세기까지 인구의 적어도 30%는 노비였습니다 전성기에는 16세기 후반 17세기 중후반까지 많게는 지역에 따라서 50%까지도 달했다고 여겨집니다 이 노비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주인의 재산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노비에는 노비에 적합한 행동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노비로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노비에 적합한 행동원리와 심성이 대를 물리면서 그리고 장기간에 500년에 걸쳐 노비제가 존속하는 기간에 발전을 하고 성숙을 하는 가운데 그것이 인구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었고 그 시대를 살았 조선인의 집단심성의 한 특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황교수는 노비근성이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책임의 결려입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능력과 자기 책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인에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비는 해방이 불가능한 존재였기 때문에 생의 목표가 길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사한 일입니다 빈둥빈둥합니다 주인이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켜도 사실상 태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 얹혀서 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기댐, 어존이 그냥 일상화합니다 그리고 공짜의식, 노력하지 않은 가운데 뭔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선물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공짜의식 그리고 눈치 보기, 그리고 부안해동, 그리고 질투, 거짓말, 무고 이런 것들이 노비가 노비로 살아남기 위해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을 흘리고 그에 따라서 발생, 생숙하는 심성, 노비 근성이다 이런 것이 황성룡 교수의 주장입니다 물론 조선의 노비가 다 이랬던 것은 아니고 이것만으로 조선 노비제 4의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비제 전성기에 인구의 3알 내지 5알까지 차지했던 노비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원리가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집단심성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선 왕조가 결국 1910년에 멸망을 하였죠 일본 제국주의에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20세기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노비 근성, 조선인의 집단이 집단심성으로서 노비 근성은 억압되고 또 깊이 잠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가 큰데요 건국을 주도하신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을 했고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은 이 대통령께서 정부 수립 기념일에 축사를 하신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를 근본 이념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정치 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올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살았던 우리 한국인들에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소련군에 의해서 점령되고 있던 지역에서는 공산주의 체제가 들었었습니다 38도 이남 남한에서도 공산주의 이념을 선호했던 사람들은 다 북으로 올라갔고 또 38도 이북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했던 사람은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인간 집단들이 각자 자기가 선호하는 이념에 따라서 서로 갈라졌고 그렇게 해서 1950년부터 3년간 남북한 약 300만 명의 인명의 사상을 가져온 비참한 전쟁이 있었죠 이렇게 비참한 전쟁이 세계사회에서 그리 유리를 찾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 6.25 전쟁을 거치면서 강력한 반공주의가 시대의 이념으로 내결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까지는 개인의 자유와 반공산주의가 그 시대를 주도한 이념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간 1960년대에서는 다달아 하시는 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군대화 정신이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국민적 슬로관으로 내결리고 그리고 새마을 정신으로서 건면 자주 협동 우리 한국인들의 사회적 국가적 삶의 행동원리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국민이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국가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그 장기 비전에 상응하는 행동원리의 보조를 같이 했던 한 시대였죠 국민의 다수가 국가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그에 적합한 행동원리를 실천할 때 그 사회와 국가는 발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고도 경제 성장의 시대가 열렸죠 그러나 황교수에 의하면 이 시대가 끝이 난 이후 이른바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그동안 억눌리고 잠복해온 노비건성이 부활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책임으로 살지 않고 타인의 어존에서 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공짜를 바라고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무고를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조선왕조가 남긴 부의 정신적 유산이 민주화 시대에 민주화 이름으로 오히려 부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이 황성영 교수의 칼럼의 내용인데요 저는 조선시대의 경제사 특히 노비제사를 나름대로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 황교수의 칼럼을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잠시 황교수 칼럼 밖으로 나가면요 조선시대 노비제를 연구하다 보면 앙력 또는 앙식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앙력한다 노비를 가지고 앙력한다 받들어 일한다 뜻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 일한다 받들어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앙식하게 됩니다 받들어 먹게 됩니다 주인이 먹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먹여준다 그러니까 생존에는 걱정이 없는 것이죠 주인의 명을 충신히 따르는 충로가 되면 적어도 삼시 새끼와 어복을 해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앙력해서 앙식하는 노비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비들을 가지고 앙력노비라 그럽니다 앙력노비 그런데 이 앙력과 앙식은 단순히 노비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세종실록에 나오는 말인데요 금년에 또 흉년이 되면 백성이 장차 국가에 앙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도 국가에 대해서 받들어 먹는다 국가가 흉년에 대비해서 창고에 곡식을 저장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선전기에는 15,6세기에는 의창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18,9세기가 되면 환곡이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흉년이 되면 백성은 국가가 비초간 곡식을 받들어 먹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죠 그 한자로 금년에 약, 우, 흉겸 흉년이 되면 민장 앙식의 국가 백성은 장차 국가에 앙식할 것이다 이 앙식이란 것은 자립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주인가로부터 받들어 먹는 혜택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어를 입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나 언어란 것은 시킨이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죠 앙력을 할 때 앙식을 하는 기회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앙력이라는 말, 앙식이라는 말에서 조금 전에 제가 황성룡 교수가 소개한 노비건성에 준하는 어떠한 행동원리 그리고 그것의 집단심성의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황 교수의 칼럼으로 돌아오면요 이와 같은 노비건성이 부활한 여러 가지 증거를 드는데 거짓말이 너무나 찬 걸 하고 있다 일일이 다 예를 소개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2021년 한국현실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것,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서 사법부가 무너졌다 정의 수호의 최후의 보로로서 한국의 법원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무너졌다 정의의 표상이어야 할 대법원은 선거 도중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무죄의 판례를 남김으로써 선거 토론회에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감 같은 것을 쓰레기통에 쳐박았다 이렇게 황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이야기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은 더 비참한 내막으로 밝혀져서 국민의 절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 근순이라는 사람이 대법관을 퇴직한 이후에 바로 이러한 판결의 대상이 된 대통령 후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실히 추정되는 그 업체의 법률 고문을 했다 그리고 그 업체의 대표가 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전후 시기에 무려 8차례나 대법원을 방문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10년대까지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후의 정의의 보루로서 정의란 건 뭡니까? 정의를 어떻게 정의할지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농노와 노예의 평화를 가지고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건을 보장하고 지키는 것 어떠한 정치적 협박과 유혹이 들어와도 그걸 지키는 것 그게 법원이 해야 될 법원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졌어요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다음에 황 교수가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사례 이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건 공무원이건 군인이건 거짓말이 일상에 넘치고 있다 우리 국민이 그것도 공무원이 해수부 공무원이죠 공무중에 북한군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데 청와대, 국방부, 해수부, 해경 모두 상식받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발을 벗어놓고 구명조끼를 입고 사라졌으니 월북이라 했다 나중에 밝혀진 신발이란 것은 누가 신던 것인지도 모르는 그것도 굵은 밧줄 더미 아래 숨겨진 슬리퍼였다 보트를 탔는데 그 안에 누가 신었는지 알지 못하는 슬리퍼가 있는 걸 보고 또 구명조끼도 없는 것을 보고 월북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통신할 방법이 없어서 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군당국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해양상선통신인가 그 루트를 통해서 북한과 통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우리 국민이 잘못 올라갔으니까 좀 잘 살펴돌라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일 권력은 사살을 하고 더구나 시신을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것을 황성용 교수는 노비근성의 부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선호하는 거짓말로 당장의 곤경을 모면하는 또 거짓말하는 동패를 비호하는 같은 패거리를 비호하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같은 패거리니까 예관계를 같이 하는 학연과 지연과 혈연의 집단이니까 그걸 옹호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자체가 하나의 생존의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는 그것도 공공연하게 작용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제가 황성용 교수의 칼럼을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은 이분이 이 칼럼을 쓰기 위해서 어떤 사회단체에 연구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민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칼럼을 쓰는 같은 시기에 2020년 9월 달에 전국에 한 1500명 정도의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기초한 그러한 칼럼 쓰기였다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정직한 사람일수록 더 선회를 본다 이와 같은 이야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72% 아니다 6%입니다 압도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정직한 사람은 손해보고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를 안 보려면 정직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죠 두 번째 부자들의 재산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빼앗아 생긴 것이다 대단히 강력한 이념적인 명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가 34% 아니다가 30% 아니다보다 그렇다가 더 많습니다 그럼 나머지 35%는 중간입니다 이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닌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한국인들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동조하거나 그렇다 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부자들의 재산은 그들의 건명과 자기력의 소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명제가 한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낮기 때문에 부자들의 상속세를 더 올려야 한다 64%가 그렇다 아니다가 14%입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65%에 달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다수는 그 상속세의 문제점을 이식하기보다도 더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양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다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전통이다 그렇다가 47% 아니다가 17%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의 자유와 권리를 양보하더라도 동료들과 경쟁하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다 그렇다 30% 아니다 26%입니다 경쟁해서는 안 된다 평등하게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와 권리를 양보해도 좋다 34%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아직 오지 않는 내일보다도 지금 이 순간과 오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 45% 아니다 18%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진 않았는데요 저로서는 이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이 번호에다가 빨간 거실을 한 부분 두 번째 질문 부다들의 재산 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라든가 상속서를 더 올려야 된다든가 나의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된다든가 이와 같은 대단히 이념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진보냐 보수냐 그런 것을 묻는 문항이 있었는데 이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일수록 이에 대한 찬성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보수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이 세 문항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진보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한 사람은 이 세 문항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인 찬성이다 나머지 세 문항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와 별 관계없이 공동의 집단적인 심상으로서 답변을 하고 있다면 이 세 문항만큼은 특히 이념적인 갈림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이르기를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라는 논리는 결국 이 사회를 우리 사회를 점차 전체주의로 몰아간다 정부의 선심성 복지정책은 한국인의 잊혀져갔던 노비근성을 되살렸다 제가 2016년도 한국재정에 관한 홍보책자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걸 보니까 정부 예산이 한 350조 정도 되었더라고요 지금 60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불과 한 4, 5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그 늘은 예산에 거의 대부분이 다 달랐으시는 대로 복지정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생산적 투자로 유도가 되었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을 겁니다 그러나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그것이 다 뿌려졌는데 그것은 한국인의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그동안 억눌렸던 잊혀져갔던 노비근성을 다시 부활시켰다 그렇게 황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제약시하고 평등을 선이라고 느끼는 주장에 사람들은 노비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노비의 안도감 상당히 시니컬하죠 악력을 하면 악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존하는데 큰 위험이 없는 것이죠 국가가 시키는 대로 또 동료가 거짓말을 하는데도 용인하게 되면 그게 악력을 하는 거죠 노비적 악력입니다 개인의 자기 책임과 괴혜과에서 자기 능력으로 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집단의 지시와 윤리의 악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주어지는 혜택이 있죠 그게 악식입니다 노비의 안도감이 악식이에요 그 악식을 느끼는 국민으로 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길이고 노예의 길이다 하에이크가 이야기한 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결국은 노예의 길입니다 그 공산주의 체제를 꺾였던 러시아의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은 농노였다 노예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증명된 20세기의 세계사가 증명해준 그 길을 그 지옥의 길을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오늘날의 한국의 정치현실 그리고 사회의 세태를 역사적 관련해서 생각해야 하는 좋은 칼럼이라서 오늘 한번 소개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왕조 500년간 무엇 때문에 노비제는 폐지되지 않았는가 조선왕조 500년간 노비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없었거니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고자 하는 정책적인 도전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문제를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모두가사 자유대란 만세 다시는 종의 멍에 내지마 알람 하나님의 영원을 기억하시니 가슴에 새기니 아멘